훈니찌와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죠 숨쉬기 힘듭니다 정말 몸살이 있는데요 불쌍한 만큼 나으라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있으면 빨리 나을 것 같네요 오늘도 게임 대신해주는 남자 한 달만에 돌아왔습니다 레시뮬레이터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기억이 진한 사랑이 순돌이까지 제가 구했었죠 순돌이까지 구했었는데 엉덩이 뭐야 어 왜이래 엉덩이 왜이래 어허허허헛 자 목적이 감염을 시켜야되나? 우리가 일단 들어가봅시다 자 이 집에 와 음식을 뭐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? 무슨집이지? 뭐 소리가 우웅 들리는데? 오오 외래외래 들켰다고 그랬어? 뭐야 오오 야 야 야 근육질이였어 엄청 힘쎄 보였어요 저 친구 자 일단 음식을 10개 먹고 어 10개의 사물을 먹은 다음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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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자 아 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처럼 자 어 이 집은 좋아요 어 좀 사는 것 같죠? 더 커졌어요 2층집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오 경비원인가? 뭐야 집에 무슨 기본적으로 경비원이 있어 이게 어떤 미국의 중산층인가요? 중산층 넘었는데 스프링쿨러 일단 목욕 한번 하고 가자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더욱 매끄럽게 어떻냐 오케이 자 목욕 한번 해주고 야 쥐 돛도 있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야 뭐야 소리 무슨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려 일단 먹자 자 음식을 10개 먹어야 되거든요 쟤가 오우씨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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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 먹었다 그랬는데 뭐 무슨 열쇠가 필요해 아 네 어 미안해요 스미마생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오 야 눈치 못채다 오 뭐 그렇게 봐요 누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눈 왜 이렇게 부릅떴어요 참 공포스러운데 야 안 비키는 오 갔다 오오 오 오 오 안 돼 안 돼 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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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덫에 걸렸어 안 돼 덫에 걸렸어요 오 오 일단 먹어 먹을 건 맞네 좋네 나도 여기 살고 싶다 어 이게 던지는게 아 Q였지 이렇게 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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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찜 택찜 우와 잠깐만 저 사람 뭐야 오C 야 보디빌더인데 이 친구 이거 저 정도면 직업이에요 저건 취미로다가 저 몸을 만든다고 난 취미로도 게임을 못하는데 저 친구들 취미로 운동을 잘하는거네 저기 어항같은게 하나 보이거든요 물병같은거 저것까지 하나 부수고 어 이동하도록 와 저 친구 비골다이 커지지 않으면 죽겠다 이 소리죠 대단하다 저 친구한테 걸리면 진짜 내가 봤을때 이거면은 케찹돼요 자 음식을 다 먹었어 자 파괴 자 하나만 더 부수자 토스트기 와 이 누나 누나 약간 나 집착하는 스타일이네 나 집착하는거 좋아해 오케이 아 미안 뭐야 한 명 더 있어? 보디가드인데? 뭐야 왜 한 명 뭐 몇 명 뭐 정모에요? 아 이거 쥐 팬사이네네 줄부터 쓰세요 됐어 일단 사물은 다 파괴했어요 이제 독살만 시키면 돼요 독살이 아니라 이제 음식에다 독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음식에다 독을 넣은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치우지 못하게 숨겨야되거든요 그러면은 죽고 뛰어 어우 느려지네 점프 어우 야 이거 이거 하면은 느려진다 엄청 뭐 딜도 마신 것도 아니고 아휴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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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힘이 빠진다 오 누나 미안해요 오 야 저 형 형 형 형 형 미안 형 형들 저 돈 없어요 저 있는 곳 독밖에 없습니다 독 먹을래요? 주워서 훗자 숨겨야되요 이거 저 친구들이 보면은 이걸 치워버리기 때문에 아 아 힘이 힘이 훈분내래 와 미안해 비야 으악 뿌 양호 와 양호 됐어요 음식은 다 숨겼습니다 자 이제 침실 열쇠를 밖에서 발견해야되는데 이 밖에 있는건가 오케이 이거 찾아봅시다 어 kön 렛츠 기린 렛츠 기도비닛 차에 있을거 같은데 개집에 있나? 오 형 형 형 운동 중이었어요? 형 미안해요 아 미안해 미안 오 씨 깜짝이야 어? 뭐야 아 내 음식을 치워버렸잖아 야 그걸 발견했다고? 와 누나 꼼꼼하네 와 앗 그냥 crap seeds ideas Then 이 쥐는 결혼 못하겠네요 음식을 못 구해잖아요 얘는..얘는 안돼 나랑 닮았네 야 근데 여기 좋다 여긴 봐도 애들이 못 오네 야 잠깐만 갔어 갔어 이들어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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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슨 경찰이야 저분들 복장은 이 집에 들어가볼까? 다른 집 못들어가네 양다리 못 걸치는거야? 아 근데 일단 침실 열쇠를 찾는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기 강아지 먹먹먹댕이가 하나 있네요 어? 자 저 열쇠 아니야? 야 열쇠 폰트로 써있네? 참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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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객도! 자 이제 음식 3개를 구해서 야 나 침실에 그냥 들어가 보니까 누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? 이분의 할머니가 제 그 어떤 그걸 보셨대요 운세를 보셨는데 아 사주를 보고 오셨는데 저는 동갑이나 두 살 연상에 어떤 그 연상도 괜찮다 하더라구요 누나 괜찮아 보이네 저 누나 괜찮아 보이네 이분들아 할 일 없이 뭐 이렇게 있어 본업이 없으신가? 아 오늘 주말이었어? 날짜를 내가 확인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나의 미스테이크지 오케이 오 오케이 들어왔어 일단 들어왔어 이거 음식이야? 뭐야 됐다 음식 하나만 더 방에 음식 없어? 버네나 오케이 기계를 파괴하라고? 빨간데? 빨간데? 아 그러네 됐어 무대뽀야 무대뽀야 무대뽀지농 여기 숨어버리지농 야 야 제발 오! 파괴했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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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내 아지트 내 아지트 응 우리집 응 야 이거 해냈네 전염병으로 집을 가녀 아까 그 집을 점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저 집을 아장내는 방법이죠 일단 커플이었거든요 커플은 파괴한다 아저씨 주무시고 계세요 어? 시간 없다 안 돼 에헤이 로드 한번 해보자 로드 되겠지 이거? 안 되면 큰일나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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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들어와가지고 오케이 누나 누나 대기하고 있었어요 누나 바뀌었네 어 나 죽었거든 지금 재도전이라서 누나가 바뀌었어요 어 다른 분이야 아저씨도 바뀌었네 훗 짜 오케이 오 아저씨 일어났어요 면역력이 좋으시네 자 일단 변기 이제 여기서 구덩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바퀴벌레 올라오죠 여기 아마 이제 어 진득이 나옵니다 진득이 오지게 나올거구요 여기에는 아마 제가 나올거에요 집안 어딘가에 있다고 야 불발탄이 너무 많았어 아 망했다 아 해충아저씨들 제일 싫은디 어우 댕댕아 미안해 지금 지금이니 와 여기 진짜 자리 진짜 극혐이네 어 이거 괜찮은데 어 여기 좋다 야 뭐야 아저씨 어디 계셨어요? 뭐야 뭐 카머플라우저 하고 있었어? 은신하고 있었나? 하지만 배관? 다 보이죠? 너넨 안돼 아 나머지 쥐가 어딨을까요 집안에 있다는데 제가 봤을때 이 근처에 있어요 뭐야 이거 어 없네? 여기 근처에 있나? 야 댕댕아 너가 데리고 있냐? 솔직히 얘 위치가 너무 뜬금없잖아 어 아닌가봐 이런 젠장 배관 됐어 어 초록색 뭐지? 힌트 같은데 하도 못찾으니까 이거 알려주는거 같은데 됐다 이제 쥐의 감각 돌아왔어요 위치를 알려준거 같은데요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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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어우 진짜 야 힘이 안나 아 힘이 빠진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알았지 우리 광명 찾자 진짜 이야아 아이유 무거워 암튼 됐어 야 순돌아 이제 들어가 들어가 임마 무거워 자식아 어? 뭐야 어? 왜 깼다 안나오냐? 여깄어 아 여깄네 나 이거 쓰레기인줄 알았어 아 됐다 어? 업그레이드? 어? 뭐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와 여기서 이걸 체력 일단 올려 하나 올리고 어 두번 점프? 하고 속도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오오 이게 있었네 자 오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예 렛 시뮬레이터 G 시뮬레이터 두번째 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